자, 오늘 할 일 창깨를 심을 거예요. 꽤 넓은데요? 기뉴로 씌워져 있는 상태에서 구멍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여기다 놓으면 안 되니까 얘를 뚫어주는 거야, 이제. 여기다 모종을 집어넣을 거라. 여기다 하나씩 넣고. 그럼 여기서 이제 숙을 퍼줄 거야. 그럼 이렇게 더 퍼야 돼. 형이랑, 형이랑 이제. 조금 있다가 물어요. 이게 지금. 남 동생이 여기다 엄마랑 같이. 이제 평등한 위치에서 시합을 하실 거예요. 누가 저쪽 끝까지 빨리 가시나. 이거 막내가 뚫을 거야. 오, 이거 길어. 너무 길어, 너무 길어. 허리 수그리고 오빠 나야. 빨리 해야 되니까. 저는 아키타카시 조가 꼴등할 것 같아요. 확실히. 그거 모르죠. 한번 보시죠. 우리 내기를 합시다. 진 팀이 나머지 거 다 하기. 준비하기. 어머니랑 아드님은 잘할 수 있겠어요? 아, 그럼 우리 이길 거예요. 아, 이길 거예요? 네. 대신 해봐야죠, 우리. 두 팀이 벌써 견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야. 준비 다 했어. 다 했어. 이제 더 이상 많이 걷으면 안 돼요. 어, 경쟁. 어, 승부욕. 지금 저의 기둥까지 보이죠? 저의 기둥까지 가실 거예요? 저의 기둥까지 가실 거예요? 저는 조금 훈련을 해요. 아니, 잘하셨어야지, 어머니한테. 네. 아, 됐어요. 아니, 그건 알아서 해, 이제. 이거 고추, 상추 뭐 좀 파는 데 가면 상토가 있어요. 아, 네. 그거 샀어요. 그거 샀어요? 네, 네. 이제 아무리 우리 옥상 위에서 하니까 너무 두거워서, 여름이 너무 두거워서 그러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잘 키우셨네. 기료를 조금씩 줘야 돼. 언제, 언제. 언제 줘야 돼? 그러니까 얘를 따먹으면서 이제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따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지만 따서 먹잖아요. 네, 네. 그 비닐로 거기는 이렇게 비닐로 안 씌웠잖아요, 여기를. 네, 맞아요. 나는 여기를 뚫고 사이사이에다 비료 조금씩만 주고 물을 주면은 잘잖아. 원래 아는 사이인 줄 알았어요. 되게 너무 친하게 지내셔서. 관심사가 있으시니까, 저 부분에. 준비되셨죠? 네. 준비되셨습니다. 준비, 시작! 동생이 빠를 것 같아, 저도. 야, 여기는 시작도 못했다, 지금. 아, 네. 들고 있는 게 힘든데. 오, 동생 좋아. 잘하네, 잘하네. 동생 좋아. 꼼꼼하게 해야지. 꼼꼼하게 해야지. 꼼꼼하게 해야지. 꼼꼼하게. 하나씩 빼줘야지. 조심, 조심하게. 다 쓰러져서. 안 돼, 안 돼, 안 돼. 저러면 안 돼요, 다 쓰러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야 돼. 다 모였지 뭐. 이쪽에는 잘하시네. 아, 그래요? 안 돼. 여기 이쪽이 잘해. 여기 이쪽이 잘해. 엄마네가 잘하는 거에요. 엄마네만 잘하는 거야. 역시 엄마네만. 잘했네, 동생은. 이제 천천히 하자, 우리. 여기 이렇게. 저거는 사실 엄마 위치가 잘해야 되는 거 같아요. 빨리 속도감 있게 뽑아줘야 되니까. 이거 CF도 아니에요. 이거 CF도 아니에요. 아, 싱겁습니다, 경기가. 이거 콜드게임이 아닌가. 엄마, 괜찮아요. 아빠 물 세게 틀었대. 어머님 전화 왔던 거 같은데. 바꿔도 될 거 같은데. 나이스 타임. 나이스 타임. 가운대잖아. 뭐야, 우리야, 우리? 어, 한 번 해보고. 천천히 해도 돼. 화가 신고 하나 노래 부르셔도 될 거 같아. 릴리리아. 뭐야, 이거 뭐야. 릴리리아. 어머니, 오스트리아 분 아니에요? 아닌 거 같아요. 아니신 거 같아. 짱짱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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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마지막. 마지막이라고? 됐지, 됐지. 빨리, 빨리 와. 여유가 있으세요. 자, 이제 해야 돼. 빨리. 네. 네. 이거 완전 농담한 거잖아.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어머니 팀이 승리하셨으니까 나머지 쪽은 이제 두 분이 다 심는 걸로.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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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제 들어가서 삼먹. 아, 케잉. 케잉. 이야, 아직은 호흡이 안 맞네요. 신흥동으로. 농촌에 관해서는 조금 호흡이. 아, 조금 어렵지 않네.